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의 빛을 빛이 이리해 우리가 모두 잃고 세상에 늘 멀어질 때 하나님 위에 비하시던 사람 그 마음을 빛이 이리해 오 그대 빛을 빛이 이리해 그 마음을 빛이 이리해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네 원약을 이루신 분은 내게 원약 주신 하나님이라 붙여져 있으나 하나님 제자들 우리는 복을 빛이 이리해 이 땅에 담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그 마음 받은 주의 제자라 우리가 봐야 하는 길 우리만 갈 수 있는 길 알 수 있는 길 우리만 갈 세상을 위해 우대위해 이 세상을 새기위해 모든가 진동의 말이 세상을 사랑하는 희망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 빛의 문화를 세우시네 제 안을 이기니는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네 원약을 이루신 분은 내게 원약 주신 하나님이라 흩어져 있으나 떠나된 제자들 우리는 모든 위해 이 땅에 담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해감하는 주의 제자라 알아 우리 주의 대단 들으시라 주의 이름을 전화하라 알아 우리 주의 대단 들으시라 주의 이름을 전화하라 커져 있으나 하나님의 제자들 우리는 모든 위해 이 땅에 담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해감하는 주의 제자라 해감하는 주의 제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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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십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루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산림 성교사입니다. 성안하십시오. 그 항마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오. 우리 일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위에 택한 받은 복음위에서 남긴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위에 남긴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확신되어질수록 오늘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기도해야 될 기중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남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주간에 세계 성교사 합숙이 수요일, 목요일 진행됩니다. 그리고 세계 성교 대회가 금요일 진행되어지고요. 또 토요일 우리 성교사님들 중심한 핵심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 하나교회에서 전국과 전세계 성교연합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부의 강고가 나갔습니다마는 다음 주 예배 시간은 좀 조정이 됩니다. 9시에 류 목사님은 직접 이 자리에서 구역 공가 메시지를 하시게 되고요. 10시에 이 자리에서 전국과 전세계 성교연합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1부 9시에 오시는 여러분들 오셔서 구역 공가부터 참석하시고 또 10시에 예배 참석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자체 1부 2부 예배는 10시 연합으로 예배되는 그 예배로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 1부 2부 예배는 10시 연합으로 예배되는 그 예배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나서 우리 하나 성교 대회가 또 자체 성교 대회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연합 성교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교사님들이 함께 참석하실 예정이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중남미 집중훈련에 참여하는 중남미 목사님들과 사역자들도 다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이번에 성교사 합숙과 성교 대회 주제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성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서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게 세계 재앙의 역사를 막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교를 후원하는 교회들과 또 성교를 후원하는 나가지 못하지만은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 일부 찬양대 매주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일부, 이부, 연합으로 찬양대가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의 노예 연합회에서 또 참석할 수 있는 분들도 함께 자리를 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안 가도 찬양대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찬양대 연습을 주일 날 8시 반에 진행합니다. 일부 찬양대는 물론이고요 나도 저 자리에 꼭 서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 누구나 참석하시면 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많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 이후 두 번째 하신 일입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체험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 곧 보호자의 절대 망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읽은 3절에 보면 부활하던 주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집중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절대 망대인 것입니다. 성경에 성공했던 랩런트 7명들이 이 축복을 누렸고요. 세계 보고만 바울도 이 축복을 가지고 로마 앞에 섰습니다. 4등의 19장 8째로 보면 로마로 가기 전에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보고만 했던 바울에게 있었던 비밀이 있다면 보호자의 절대 망대를 누리는 비밀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보호자의 절대 망대를 누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세상 앞에 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사는 우리가 보호자의 절대 망대를 누려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고 당장에 천국 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원 받고도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와 고통과 허감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현장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바로 절대 보호자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보호자의 능력은 세상 살리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밀과 함께 세상을 살리는 비밀이 보호자의 절대 망대인 것입니다. 이 보호자의 절대 망대인 능력과 그 배경들을 누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야 할 백성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상 살릴 제자로 함께 세워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로 전도와 성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호자의 절대 망대는 미래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보호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래서 우리의 미래 그날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임지시고 성령으로 이끄신다는 그 역사들이 바로 보호자의 절대 망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려도 되고 누르지 않아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성찬회 직전에 말씀하셨다는 부분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란 말이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보호자의 절대 망대를 누리는 힘이 없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 성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미래에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불안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날 특별히 또 우리 성교 대회들을 통해서 보호자의 절대 망대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확인되어지는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 옛날으로 돌아간 제자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님께서 미션을 주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합니까? 2, 3, 7 치유 스미스입니다. 2, 3, 7 나라 전도 성교하는 것이 어린 양이고요. 후대들을 스미스로 세우는 것이 어린 양이고요. 교회 안에 구원받고도 치유받아야 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제자들이 치유받으면서 누려야 될 보좌의 절대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리고요. 미래가 보이고요. 힘이 있어야 확신이 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교 대회 때문에 말씀을 넘어갑니다만 그 다음 주에는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능력도 중요합니다. 역사들도 중요합니다.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 역사 뭔가 축복의 역사들을 맛본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합니다. 제자들이 잠시 마귀에게 쏟아서 실패했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와 아픔과 슬픔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에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능력도 똑같이 봤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역사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부터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 다 도망할 수 있다는 것 문제 있어도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대부분의 마음들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뭔가 능력이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실을 본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더 실패한 사실을 보게 돼요. 오늘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문제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문제 우리 방금 영광 주소 그러면 곤도 12장에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문제로 고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던지 세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기도 속에서 얻은 답이 무엇입니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했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내게 머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실패들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됩니다 라고 나갈 수 있다면 그 문제도 실패도 어려움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없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많잖아요.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없다면 신앙생활 간절하게 나오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약한 부분들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힘이구나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집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직접 다스리는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루아원 17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으로 보이는 눈에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보는 눈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는데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문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가고 그 계획을 가로막고 그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 아마 우리가 능력히 이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8절 39절 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리고 계세요. 왜 인생이 어렵습니까? 왜 인생이 실패합니까? 상처와 한계 욕심 가득한 나 중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상처와 한계 욕심을 가지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나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마귀가 나를 다스리고 사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가 내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할 때 어떤 상태들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에 잡히지 않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내면 속에 나타나는 능력 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라 말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든 가난한 부분들도 상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안의 내면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날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장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흑암의 역사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영적인 세계에서 흑암과 혼농과 공헌을 만든 타락한 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봉 14장 30절에 보면 세상 임금 이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스 6장 12절에 어둠의 모든 세상에 그것들을 주관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그냥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을 입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권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했습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린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을 무너뜨린다 말씀했습니다. 언제 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면 이 허감 역사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가는 길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보잘것 없어보여도 그것이 바로 세계보금화의 문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역사들로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사단의 난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집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창세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진 다시 말하면 집을 만들고 있는데 나 세상 성공 중심한 집들을 만들고 있어요. 사단 우리 안에 견고한 인 뇌 그 집들 위에 망대를 사단이 만들어 가는데요. 그 망대가 바로 미신과 점술과 우상이라는 망대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생상들이 신전 중심문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무너뜰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립니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언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에 생기가 들어가고 군대로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대선일교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선일교 교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봉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며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하면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그할 때에 바로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하라 구하라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받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 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을 누립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 정말로 24시 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들을 가지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정말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런 낮에 모든 만남과 사람 일들 사건들 속에서 그 만남과 사람들 속에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백인 백인 뵈 이 세상 일 잉 그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계산하면서 정리하면서 답을 얻고 말씀을 찾아내고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사실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집중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각연시킨 거죠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시공관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것이 바로 237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땅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생명이 힘을 얻고요 또 응답 이전에 우리의 환경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내 생명도 내 영혼도 우리의 모든 환경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 가운데 불편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불신함과 염려들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승리하고 오늘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에 나가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살고 다름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결과는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로말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확인하며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절대 보좌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절대 보좌의 능력이 망대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랩런트들이 이것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 몸부는 치게 되는 것이죠 절대 보좌의 능력을 망대로 세워서 이 힘 가지고 문제 속에 찾아가세요 이 힘 가지고 어렵고 갈등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들 속에 들어가십시오 보는 눈들이 달라집니다 문제 있으면 바로 답으로 보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시간표 오도록 넓게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추진하지도 말고요 무리수 쓸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오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보좌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실제적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길입니다 이 축복된 은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 절대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망대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될 절대 보좌의 능력을 망대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